위기의식이 커지고 있는 민주당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기자회견 이후 대응책도 논의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공영기 대표 기자회견을 좀 지켜보고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자라고 하는 걸로 추격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안팎에서 송 전 대표의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만큼 송 전 대표가 조기 귀국해도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중학생들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구한 필러폰을 나눠 투약하다가 경찰에서 빨렸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마약용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학교 3학년 A안과 B군, 2학년 C군 등 3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새 학생이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마약 구입처를 확인한 뒤 필러폰 0.05보련을 함께 투약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석 달간의 개조기간을 가졌던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 오늘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전방 신호가 빨간불일 때는 우회전할 때 반드시 멈춰야 하고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신호를 지켜야 합니다. 운전자 무료기가 생소한 새로운 기준인데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할지 최연진 기자가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경기도 하남의 교차로 우회전 신호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냥 지나가고 보행자가 미처 차도를 건너지 못했는데도 슬금슬금 출발합니다. 앞선 차가 신호를 어기면 뒤따르는 차들도 줄줄이 따라갑니다. 오늘부터는 모두 단속 대상이 됩니다. 경찰은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한 석 달간의 개도기간을 끝내고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칙은 두 가지입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가 들어왔을 때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일반 교차로에서도 전방 신호가 빨간불이면 무조건 잠시 멈췄다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물론 규칙을 지켜가며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도 보행자가 있으면 즉시 멈춰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최대 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익숙하지 않은 새 규칙에 운전자들은 혼란스럽습니다. 경찰도 당분간 보행자가 있는데도 지나가는 등 사고 위험성이 있는 차량들부터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운전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위험부터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시범 설치된 우회전 신호등은 총 15곳 뿐이지만 경찰은 순차적으로 이 시설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현진입니다. 조 바이큰 미국 대통령이 다음 주에 열릴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 억제에 대해 충분한 조치를 약속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에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현재 시간 21일 미국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은 매우 분명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호흡기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충청과 전남, 강원과 영남, 제주 지역에 항상 위기경보가 주의 단계로 격산됐는데요. 지금 충청과 남부지방의 미세먼지 농도는 이렇게 한 달 이후에 의외적으로 이 기간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정리를 파악하고, 다시 주문한 그 전원과 영남가 그대에 대한 약을 sah게되었습니다.